기도 올립시다. 기도 올립시다. 기도 올립시다. 천열매가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길은 한 길밖에 없사오니 기록된 도로 따라왔고 또 기록된 도로 빛이 날 것이니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만 않도록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은약을 모르는 자도 많지만 세일은 더욱더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세일이 아니고는 용을 이길 수 없고 해랍과는 강한 마개를 무딛을 수가 없사오니 세일보다 개한 것이 없나이다. 애급당 중앙재단 여호와의 재단에 세일을 위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어 재림주를 용접시킨 엘리아의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아는 자가 몇 명이 없나이다. 주여 이 아침에 말씀 박혀주시고 에시겔에 받은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 430년 이루는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니 잘 보고 복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용나이다. 아민 하나님의 말씀 에시겔서 8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정한 행위가 무엇이냐 8장에요. 교회의 가정한 행위가 무엇이냐 우상승배입니다. 제6년 에시겔이 잡혀가서 5년에 묵세가 왔거든요. 1장 그렇죠? 1년 지났어요.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내가 누구요? 에시겔이 집에 앉았는데 유다 장노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여호와의 근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보좌색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쇠가 불에 들어가 달면요 밑에는 빨갛고 열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에시겔을 육체는 바벨론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좌색을 갑니다. 사비왕도 똑같아요. 게시로 4장에도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몸은 바벨론이 있는데 연계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집인데 가서 보여줍니다. 이 집에 뭐가 있는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다른 놈이 들어가 있어요. 원수가 들어왔어요. 북쪽 문의 우상이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심판하지 무조건 심판 안합니다. 북한 정권은 무조건 김정은이 안 맞으면 고사총 쏘는 거요. 장성태 그렇죠. 3, 4일내로 다 끝내버려. 하나님은 그래 안해요. 자세히 알려줘. 너희 죄가 무엇이냐 잘못이 무엇이냐 왜 죽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거요. 성경은 누구를 전한다 했죠. 누구를 중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요한번 몇 장이요. 5장이죠. 그러면 장세기 아담이 누구요. 예수요. 아브라함의 집에 할래 차돌이 누구요. 예수요. 나세 동네에 갈릴리 빛을 피시는 그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런데 회복 기한은 몇 년에 했죠? 회의. 틀렸다. 430년.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가 누구냐. 할래가 차돌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는 보호자에 계시지만 포면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차돌을 주면서 남자만 할래 받아라. 7일 아니죠. 8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가자. 친구가 됐으니까 그 복지에 왔어요. 가난한 복지에 이 동서남복을 다 너와 너 자녀를 주는데 언제 주느냐. 400년 후에 준다는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자베지에서 하나님 안 받고 하나님의 재물은 한 분밖에 없어.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400년 될 때 예수님이 가서 끌어낸다. 이게요. 내게 위해서. 이방 땅에서. 예수님 올 수 없잖아. 아주 사람이 못 되시니까. 대신 누가 갔어요. 대신 말길 못하던 것 같아. 모세가 갔어. 옳지. 모세가 갔어. 모세가 가서 홍해 건널 때가 몇 년이 됐어요. 옳지. 430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제약세상에서 완전 영육 자유를 주는 것이 430년 1차로 먼저 사진을 찍어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싹신하여서 만민의 교회가 될 때는 누구 때와 갔다? 모세 때와 같이 출애가 갔다. 에게우스는 올 때 갔다. 430년. 오늘 우리가 읽는 에세계에서는 누구 왕국이요? 누구 왕국이 뭐냐죠? 누구 왕국? 다이당국. 다이시 누구요? 예수요. 뭐데리요? 그러면 다이당국이 에세계 4장에 열접하는 몇 년? 390년 어디에 아수로에 잡혀가야 되고 유단은 40년 바벨론 가야 된다. 합하면 합하면 얘기죠? 그럼 마태 1장 1절이 핵심이 되었는 게 핵심이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예수고 나오죠. 똑같은 분이에요. 다 예수요. 아브라함 집도 예수고 다이당국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라기 1장 문 닫았죠. 성전문 닫고 캄캄한 밤중에 400년 그런데 예수가 태어나서 문 닫은 분이 문이 이따가 오셨다고요. 서른 살이 해결을 했죠. 말라기부터 마태까지는 400년이요. 그런데 30년 더하면 430년. 딱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교에서 나왔지만 금방 못 갔어요. 그렇죠. 약속 땅에 40년을 시험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두 명만 갔잖아요. 그러면 수료밤이 돌아왔잖아요. 430년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열집하고 오려면 33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21년에서 사마리아가 오려면 390년을 계산하면 빛이 331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수료밤은 536년을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성년 지었어요. 4년 3개월에. 그런데 성가가 노염매가 또 80년 후에 왔단 말이에요. 445년에. 그때 성가가 50일 지었죠. 그 수료밤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지 못하니 대신 보냈는데 수료밤이 서로 뭐가 잤어요. 하나님 도장 머리또 다림줄이죠. 그 학교에서 걸어가 종말이 두 번 돼요. 구약종말도 되고 신약종말도 돼요. 그래서 다시 연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자가 연대를 따라왔지만 전체 구원은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모세가 430년이 왔지만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왜요? 말씀 받아야지 신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죽게 되잖아요. 40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이 죽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요소하길래는 믿어. 모세 법결 믿기 때문에 너는 간다. 그래서 어린아이 데리고 요단강 못 건너갔지요. 그런데 430년이 끝났지만 들어가는 기간은 한참 많이 걸렸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75년대 끝났지만 좀 기다려야 돼요. 열두체부터 돌아와야 되고 실험 받아야 되지 용과 싸워야 되지 용은 입을 이렇게 벌렸잖아. 우리는 지뢰에 갔다가 들어갔잖아. 그럼 나오면 잡아먹혀요. 나오면 우리 재단 그린재단이 용이 해산하는 애에 삼키려고 나와있어. 그 용이 입을 다물면 괜찮아. 저라도 그런데 용이 입을 보니까 잠탐 깨물려 죽겨. 거기 대신이 몇 장이요? 열두장이지. 크리적이야 크리적이야 크리적. 사람이 볼 때는 안되는데 하나님을 한다는 거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그렇게 이 세상에 한 여자는 감춰놓고 해산했는데 임신했는데 애를 낳는 거죠. 용이 앞에서 용은 눈에 안보여. 영적이야. 마귀는 안보여. 그런데 방해하는 거야. 예배방해. 보금방해. 진리방해. 종을 대적하고 막 덤벼들어. 용이. 염치없이. 마귀는 염치없어요. 여러분 염치입자는 염치있죠? 디모드에 보면 바울이 디모드 디모드에게 사람은 정절과 염치가 있어요. 여자는 특별히 여자가. 정절 염치가 뭐냐. 제자리 바로 알아서 제자리에 앉으란 말이죠. 분수 없이 까부지 말고. 그 고름덕길에 여자가 맞다듬잖아요. 너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했지요. 그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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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에덴토 해와부터. 그리고 우리 용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 여자가 흐름을 먼저 이겼다니요. 그 여자 안아는 거지. 학교에서의 74년 9일 이상 75년동안 말라기에서 430년 예수가 430년에 십다가 이겼죠. 그 승리요. 그런데 그 승리 전세계를 하려면 2000년 걸리고 하나님은 2000년도 하루야. 시간이 개념이 그렇게 아시고 이제 에세계 8장 9장 다 읽어볼 때에 예루살렘은 회복이 없어요. 다 썩어야 돼요. 왜요? 430년이 돼야 되는데 못살잖아요. 430년이 그렇게 술을 빼봐야 되는데 말이요. 그 구약을 우리 거울이 늦게 술을 빼봐야 되는데 늦게 와도 소르몬 성진을 다시 세운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지었죠. 그 용이 뱀이 무너뜨렸어. 잡아먹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술을 빼봐야 되는데 네가 가서 내 도장가 좀 가서 이겨라. 그래서 4년 3개월에 집을 짓고 초막줄을 지키고 그래서 학교에서 초막줄이 마지막에 다 했잖아요. 설과락 14장에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빛이 왔어요. 그 영적으로 성전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먼저 와 있는 놈이 있어. 뭐냐. 선악가가 와 있어. 그 선악가가 뱀이요. 쟤요. 쟤. 쟤 뿔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꽃이 피요. 선악가 꽃이 피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배신을 잡아먹어요. 막 때로 잡아먹어. 때로. 그래서 오늘 기독교도 2000년 보금전 20억의 기독교인이에요. 세계에 지금 수자적으로 22억의 기독교인인데 거기에서 알맹이가 14만 40개 나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경쟁한 큰 구원 문제거든요. 아니 십자가 피로 샀는데 그건 영혼만 샀지 육체는 안 샀어요. 육체는 말씀으로 샀다니까 피는 영혼구원이고 피로 산 책 말씀은 육체구원인데 이 말씀의 법계를 메우고 갈 사람이 14만 4천 인받은 종들만 새 땅에 가서 육체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번에 에세경을 읽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수륩바벨 만들어주는데 수륩바벨로 왜 말씀이 구원이죠. 그래서 4절을 보세요. 3절 다시 봅시다.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일곱령 성신입니다.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묵체 가운데서 예수는 갑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러 들어가는 북향안문에 이르시니 문제는 북쪽의 문제예요. 이 세상은 사방이잖아요. 동방은 하나님의 방이요. 사방은 야베집이요. 북방은 아수르 바벨론이요. 마귀가 북방의 진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북방 한란 북쪽에서 내려온다. 장마불이 내려온다. 걸른 가마가 쏟아진다. 북쪽에서 오늘 북쪽이 러시아란 말이에요. 일곱째 머리 여덟째 방 거기는 투기의 우상 거기 용의 진을 쳤어요. 용의 집이에요. 마귀가 북쪽의 진을 치고 투기를 격밟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기 성경 안에까지 소노문 성경의 북쪽 문에 벌써 마귀가 진을 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에세게르 들여서 보던 이산과 같더라. 1장에서 에세게르의 보자를 보잖아요. 내 생물이 보이고 밖에서 내게 돌아가고 또 신이 움직이면 밖에서 따라가고 보자 3개 그 2사 6장에도 또 에세게르 10장에도 또 나와요. 보자가 에세게르 4장에도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이게 개시로 6장에는 붉은 말이 공상당 형베리의 말이 8장에 개시로 6장 3절에 둘째는 붉은 말 나오죠. 누구하고 싸우느냐 예수님과 싸워 백마리 이기고 또 이렇게 하니 붉은 말이 나오다. 붉은 말이 붉은 말이 염치가 없으니까 검은 말이나 제울로 막아주는 거죠. 경제권으로 미국이 자본주의가 공상당이 염치 없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한국전쟁 6.25때 유엔군이 왔지요.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몇 명? 3만 7천명이 죽었어. 남의 땅에 와서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왜 유엔군이 와서 죽어줘야 되냐 우리나라가 하나님 지켜주는 이 땅을 안 벗겨렸고 검은 말이 절을 들고 왔다고 그런데 서가리 일장에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에 보니 검은 말이 없어졌지요. 3일 끝났소. 왜? 70년이 됐거든 유다가 학회에서의 인이 나타났소. 그게 구의사 계단 세우고 두 달 있다가 9월 다음에 몇 달이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달이지. 꼭 만 두 달이야. 구의사에서 12월 24일에 두 달 만에 검은 말이 우리는 간다. 역사할 사람이 왔다. 그래서 북방 가는 것이 북방 가는 것이 검은 말이 북방 가는 것이 석가리 몇 장 몇 절이요? 옳지. 6장 6절이야. 그러면 8절의 그 뒤에 무슨 답 따라가? 옳지. 백마가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속에 겠다. 그게 북진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는 언제냐? 430년대는 예수님이 또 이길 때에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길 때 연속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죠. 모서 다 나죠. 수립밥 하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는 아브라함 집에 예수님, 차돌로 예수님, 다윗당국에 수립밥의 머리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버림당했다. 10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통의 머리돌이 됐다. 이 기이한 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10편 110편에 다윗이가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아이다. 그렇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 되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을 주락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땅에 올 때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헷갈려? 구약에는 예수가 다윗의 준대 이 땅에 태어나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성신 받아야 돼.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느냐? 10편에서는 분명히 다윗이가 예수님을 보고 주락했어.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 다윗의 자손 나세린 예수 다윗의 자손 그게 역사는 구약이 역사인데 성취는 예수가 하니까 와서 구약했던 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다시 리바이벌 리바이벌 돌아간다. 그러면 구약 때도 바벨론이 유다에서 북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이지 북쪽이요. 북편이지 북편 그럼 지금도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북편이 남쪽이요. 북방이지 똑같다니 그래서 북편의 그 투기의 우상이 있다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금송화지 미도 북쪽문의 우상 자리잡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인데 북쪽의 센타야 센타 센타 1번지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러워서 떠나갔어요. 영적이요. 사상적이요. 우리 구약은 푸면적으로 직접 배비 나왔죠. 에덴국은 또 다섯머리 나오잖아요. 5대 강국에 그 다음 신학은 영적이에요. 이제는 마귀는 삼팔선이 없어요. 어디든지 역사를 하셨어요. 구약은 땅에 경계가 있고 사방이 정해졌지만 지금 공산주의는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자파가 있죠. 없는 데가 없어요. 또 기독교인도 세계 다 있어. 소련도 기독교인 있어요. 구약을 보고 아 구약은 이렇게 지방이 있고 단체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종말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사상이 문제다. 사상전쟁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교회를 보여주는 포면적이거든요. 소노모 성전이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이 지구촌에 그렇게 삼대적이 지켜내면 다 그걸 올라와야 돼요. 성전으로 6월절을 와야 되고 오순절을 와야 되고 초막절을 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우리나라에 소노모 성전이 서울이 있다면요. 저기 때마다 부산에서 와야 돼. 지방에서 와야 된다. 오늘 또 우리 초막절은 분명히 우리 전국에 오지요. 부산에 오지요. 대전도 오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조심하라. 마귀가 북쪽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은 나 기분 나빠 간다. 떠나갔다. 언제 오느냐. 사별 상신이 만에 온다. 그게 수룩바베레가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이 영이신이니까 육이 없잖아요. 사람이 보려면 육신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룩바베레가 하나님은 특사이예요. 특사. 알았어요? 모세는 누구요? 모세가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제가 온다. 누굴까? 예수. 신병기 18장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모세 1불부 배우면서 18장을 안 믿고 왔는데 성경도 이어서 왔는데 왜 사별 죽였을까? 그게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상이 망가졌다. 오늘 기독교가 왜 따부지 않습니까? 망가졌다. 말씀이 떠났다.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 하와가 뱀 따라갔다. 지금도 똑같다. 그러면 협상할까요? 말씀 따라갈까요? 그 말씀 따라간 사람이 14만 4천 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거짓대들이 잘나지 못해서 출세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 버림받아서 몇이 천대받아? 이사회 49장 육정했죠? 마세종의 축복이 뭐냐? 가난했게 종이 되고 백색기 미움받고 짓밟히고 버림당한 사람이 왕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와서 망신시켜 마귀가 막 눌러 그렇게 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감춰놔 비밀로 모르게 비밀을 감춰놔 때까지만 쏘는 거예요. 거기 서거라 9장 몇 절에 유다로 하를 쏜다 해서 당긴 할삼아? 13절 서거라 9장 13절 유다로 하를 당겨서 헬라를 쏴 그렇게 하살은 하살 통속했죠? 그게 이사사건의 전통에 감춰놨 하살 통속에 감춰놨 때문에요. 우리 재단이 하살 통속에 감춰놨 안 보여요. 그럼 언젠가는 11일 전쟁 때 딱 뽑았으면 북방이 하룻밤 송장되는 것이요. 그것이 430년 적사다. 또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던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하나님의 신이 에세계를 데려가서 예루살멸망의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 에세계에서의 내용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지저분하다. 이게 뭘까요? 선악가다. 선악가가 우리는 망쳤다. 육이 썩는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늙어졌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선악가 때문에. 그런데 다시 곤천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세계 3.7장 뭘 먹으면 뼈다귀가 살아난다? 말씀을 이 말씀을 골짜기 뼈다귀가 마는데 선악하라. 외치라. 에세계라. 이 뼈를 보고 말씀을 던져라. 그게 뼈가 뿌듯뿌듯 살아나잖아요. 그게 14만 4천명이에요. 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아 알죠? 담사다. 이쪽저쪽 못 보게 담사고 그런데 구멍을 뚫어놨어. 그 비밀 구멍이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아 헐라. 그 우리 마음이 비밀 창고 비밀 골방이 많아요. 나만 아는 비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모를 줄 알고 감춰놓고 더러운데도 나는 안 더럽다 거짓말하고 그래서 담아 흐러봐. 하시기로 내가 그 담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아니 또 문이 있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 마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인간들이 감춰요. 감싸. 감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 에세게리가 성전 담을 헐고 안에 들어가 보니 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 뭐가 있느냐.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에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우상을 그리므로 그렸어. 모든 곤충 메뚜기 여러가지 메뚜기가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그 귀신 들리면요. 하나님마다 피조물을 신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금수를 버려지 형사를 하나님으로 바꿔치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대표자예요. 장로는 교회 지도자인데 70인이 있고 또 20원이 또 있어요. 요즘 말하면 총회장 노회장 그 앞에 섰으며 곤충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영은 그림을 못 그려요.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를 신으로 바꿔치게 했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렸어요. 애교비 장가가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하고 바꿔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솔로몬은 지혜를 최고로 받은 종이요. 삼천 지혜를 받았어요. 하여튼 본부 하늘에서 이 땅에 기름 분 종 중에 지혜자는 솔로몬 밖에 없어요. 솔로몬 지혜. 그래서 요즘 CBS에도 솔로몬의 지혜의 시간이 있어요. 솔로몬 지혜를 프로그램여서 목사들한테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솔로몬 지혜의 마음을 알지 솔로몬 뒤에 범죄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지혜 받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료몬이 다시 와서 꼬배붙여요. 아담도 썩었어요. 예수가 아담이요. 예수가 살려내 부활시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예수가 쓰는 종은 다 망가져도 예수가 단번에 이겼어요. 그래서 70의 장노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전국의 대표자입니다. 장노가요.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섞고 각기의 손에 향노를 들었는데 향노는 기도거든요. 분향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리는 지금 향년이 새일성가입니다. 새일성가를 가사대로 하나님 받아요. 그 약에는 난로 놓고 불놓고 향을 펴요. 향노를 연기를 올려. 그 이방정계도 꼭 제사할 때 불교도 향노죠. 그 기득도 배워간거요. 복받을 엽거. 예수가 와서 개혁해서 예수의 기도가 향노요. 향이 올라가. 그 개수로 8장 3절에 다른 찬사가 재단 앞에 향을 올리죠. 기도를 해서 올라가. 그 우리 새일성가가 깍차면요 쏟아져. 15장 16장에서 아마게또 그 신의는 날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도들이 요즘 목사님들이 말이요.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목사의 세계 장도의 세계 비밀이 엄청 많습니다. 솔로몬 내용이 바로 에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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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란 말이요. 우리 속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진을 찍어놨어요. MRI 사전으로. 여러분 혹시 컴퓨터 사진 찍어봤어요? 병원에 가서 액션에 찍어봤지? 그것도 안 찍었어? 안 나와? 뼈가 보여요. 뼈가 눈으로 안 보이는 속에 뼈가 사진에 나온다고요. 그럼 MRI 사진은 한 번 찍으면 50만이 인데요.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머리통 뼈통 그와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잖아요. 죄를 하나님이 구약을 들어서 우리 구원하려고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고 봉해놨다가 예수님께 넣은 거 줬어요. 야 예수야 네가 6월절 양으로 죽었다 왔지? 그 다음 또 이기는 것은 이 책이야. 그 책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요한이가 볼 때 개수로 몇 장이요? 5장이지. 인권인수. 그 책을 6장에서 누가 이럴 때 했어요? 예수님이 떼었지. 어린 양이 떼었잖아요. 그게 말이 나가지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렇게 다섯째 이는 순자가 울지요. 순교자가 예수님 울지마. 좀 기다려. 너 동모종 수참만 원수 갚아줄게. 그래서 7장 인치인 역사 아니요. 인다 치면 주님이 공청에서 올라오라. 인다 치는 것이 게시도 11장 1260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를 마쳐야 들어가지. 이거 증거 안 하면 못 가요. 우리에게 왔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증거를 해 가요. 그 증거를 못하면 성령은요. 각자 사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이 여러 가지잖아요. 손, 발, 눈, 코 다 있잖아요. 자기 사명 다 하면 된다. 맡겨준 사명을 다 하되 우리는 못해요. 성령이 지켜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사지. 성령은 우리 없으면 일 못해요. 우리도 성령 없으면 못해요. 성령을 매개체로 삼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럼 나무꾼이 나무하러 갈 때 뭐가 갑니까? 도끼 낫 톱 그런데 이런 나무꾼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가 뭐냐 낫이 사용됐던 하나님은 공상당을 도끼로 사용해요. 톱으로 사용해요. 2, 4, 10장 있죠. 이 땅의 모든 국가들은 다 사명국가예요. 마귀도 사명자예요. 우리도 사명자예요. 그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증거 마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일구월심에 자나 깨나 다시 예언 예언서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해야 되지. 하나님 나 저 밥 줘서 잘 먹고 살게 그거 기도하지마. 그거 기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세요. 그게 기도요. 그렇잖아요. 걔도 밥 먹고 살고 걔가 기도했어요. 둘이 백합합으로 얘기해요. 백합합과 뭐 길 삼았어요. 백합합이 있네. 야 너 옷 어디 샀냐. 남대문 샀냐. 동대문 샀냐. 내가 내 옷이요. 이거 지대로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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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백합합 꽃이 나무가 자라면요. 대가되면 이게 꽃이 예쁘게 펴요. 영혼이 가지 않아. 일주일만 사그라든지 떨어져. 그렇죠. 그걸 우리 인간도 땅에서요. 초로 인생이라. 풀립이 있으러갖고 꽃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 70년 인생이에요. 그 다음 세계는 뭐냐. 하나님 세계에 오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이 세계의 모델인데 마귀 공격받고 솔로몬 따위세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이당국이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연대를 정해서 너 넘어져도 열두지파지 430년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예식의 사장 예언이고 학교에서 그라세 수리바비리가 하나님 도장 가져와서 성전 지을 때에 그 파사왕 고래에서 다리요. 아다사스다 통해서 집 짓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상국가인데 우상 따라가면 안되니 예어만 따라오라.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사상이 이긴 것이에요. 그 세상 소리 듣지 마요. 세상 소리가 다 뱀 소리예요. 어제 뉴스 나더라고요. 산에 가거든 뱀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 뱀은 깨버려도 괜찮아. 독뱀 되거든. 마귀 뱀 물리면 죽어. 못살아. 안보이는 뱀을 조심해야 돼. 안보이는 뱀은 뭔데 형제의 말 내 눈을 보는 거 듣는 거 딱 차단해야지 그거 보고 들으면 죽어버려. 알았어요. 뱀이 눈에 안보여. 말로 들어도 말로 하와의 귀에 뱀 말 들었죠. 선하가 먹으면 결코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뱀의 독이요. 그런데 혀와가 그래요. 그 말 듣고 선하가 보니 아이고 이렇게 예쁜 걸 처음 보이네. 먹음직 부암직 탐나네. 그래서 먹었어. 그 뱀이가 하왈 죽인거요. 그게 뭐 칼로 죽인거요. 말로 죽인거지. 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 입을 조심하고 잘 듣는 거 듣고 대답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마누라가 말해도 입에 문을 지키라 안 지키라. 미가 몇 장이요. 미가소 7장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입에 문을 못 지켜야지. 죽어봤고 죽어봤고 그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하고 못할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문을 지키라. 무슨 들었다고 말하면 내가 죽어. 하와가 죽을 때 뱀 말 듣고 죽었지요. 지금도 뱀이 이렇게 말 듣고 지나죠. 야 우리 태연시시 하자. 우리 협상하자 그 따라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백석대학 총장이 더블시시가 멍고 인연을 영후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뭐냐 포용주의래. 사랑이란 게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겠지. 마귀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목사를 가르쳐주는 신학교 교수가 총장이 마귀가 뭔지 모르고 허설하니 그 학생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는 거지. 그렇게 다위 당국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가 오기 위해서 예행이었어요. 예행이었어요. 그런데 다위시가 예수라니까요. 다위시의 자손 예수. 그렇게 이사회 고장에 왕국 건설에 예수 왕국 건설 출발이 무슨 바다에서 이방 갈릴리에서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러면 김호자여 모사여 전등하신 하나님 영청하신 아버지 평강왕이죠. 그 예수가 누구 위에 나라 세워? 다위시의 위에 자금의 영원토록 여호와 여심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위시의 왕국이 430년에 무너졌다 회복된 것이 예수님의 문 닫고 와서 십자가 승리할 때까지 430년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미치나 들믓지나 예수여. 어디를 봐도 예수여. 그 성경 보고 예수 못 만나면 불택자여. 볼 때마다 예수 만나지요. 예수가 좋아해 나빠요. 예쁘지요. 존경하지요. 사랑하지요. 복종하지요. 기분 나빠도 복종하지요. 기분 나빠지요. 두드려봐지 기분 나빠지요. 다리가 벌져도 감사해야 되지.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로 해난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계시로 17장 3절에 음녀가 뭐 탔어요? 말 탔어요? 짐승 탔어요? 붉은 짐승 공상당 타고 손에 뭐 들었어요? 금잔 이마빡에 무붙였어요. 큰 바벨론 땅에 가정한 것들 어머니 비밀 마귀 비밀 이게 기독교 지금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렇게 타락이 됐어요. 솔로몬 재단 같이 어떻게 하느냐 수룩밥에 나타나면 돌아와 거기 수룩밥의 역사요. 지금 수룩밥의 시대인데 지금 전통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여 갇혀있어. 하나님 금년에 나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내년에 보자. 내년에 그래서 전통에 감춰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좀 보고 갑시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2사 49장 보세요. 1절에요. 이 49장의 큰 구원에 택한종의 축복이요. 복받아야 되겠죠? 왕권의 복을. 섬들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나가놓으냐고 고려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마하엘산을 할 수 봤어요.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해선 암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야곱이요. 그렇잖아요. 복중에서 내가 의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3대 무장이요. 말씀 무장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전통의 하사통이요. 하나님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런데 41장 가면 지렁이라고 했어요. 지렁이는 땅속에 있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에게 야 이사야야 자선아 내가 천의 몸에 간다. 7장 14절이죠. 내가 갈리에서 복음 전한다. 53장에 내가 십자가가 죽는다. 예수의 사건 남은 건 재림 사건이거든요. 재림주를 속해하는 13만 4천 대표자 고려에서 나갈 때 출발점이 영광 낳을 사람인데 나의 종이인데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사느니라 사죄를 그러나 실행기가 오면요. 지금이 실행기인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수 하였으며 역사가 빨리 안 나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그 성경을 또 보는 거야. 혹시 잘못됐을까? 맞아. 계속 자꾸 뒤집어. 내가 볼 때는 역사가 빨리 안 나니까 실행기가 기니까 시간이 기니까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낙심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41장 8절에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 왜 자꾸 낙심하는 거야? 왜 두루하는 거야? 겁내지 마. 내가 세임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마를 딱 한 사정이 뭐냐? 세임이 내려요. 40장 20초 전에 원통하냐고 봐. 너는 뭘 몰라요? 내가 나한테 줄 게 있어. 뭐 세임 그냥 줄 수 없어. 혀가 말라 해준다. 그래서 혀가 마른 게 41장 몇 절이요? 이사 41장 몇 절 혀가 말라? 41장 몇 절? 또 소련이 17절 혀가 마를 딱 한 사정 그래요? 이리 탁탁 막히고 망신 당하고 막혀서 발로 밟고 다니고 notch도 못해. 지렁이야. 발로ור하면 지렁이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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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들어보자. 여러분이 중생 받고 신이 됐다면 걱정 없지. 중생 받아도 선악가는 붙어있어. 그렇게 시험이 와요. 그 선악가가 꽂힙니다. 잡아당겨 힘이 세니까 털려가. 그 죄를 쳐. 그럼 성령이 딱 쳐서 또 다시 볼까요. 잡혀갔다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 부흥이 왜 합니까. 죄 짓고 와서 또 손발 씻어야죠. 세수하고 손발 씻고 가슴 치고 울고. 나가면 또 죄 짓고 또 주일날 또 와. 그래서 한 달에 안 씻기 4번이요. 4번 씻어야 돼요. 죄를 씻기 때문에. 죄를 한 번 씻으면 다 되면요. 1년에 6월절만 지금 다 되면 다시 예배가 필요 없잖아요. 6월절 해도 또 선악가 꽂힙니다. 또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농사집 왔어요? 여러분 집에 꽂힙합이 있어요? 꽂힙합? 하단에 잡초 나왔나? 이렇게 잡초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잡초가 기가 있어? 날라와서 씨가 떨어지면 잡초가 되는 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뽑아줘야 되죠? 계속 뽑아줘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복음이 바친데 선악가 씨가 따라와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호밀음에 말씀을 호밀음에 가지고 뽑아주는 것이 설교의 설교. 우리 갈 길이 성령인데 고진감래요. 쓴 걸 다 거쳐야 밀고 안 쓰지. 가만히 태어나서 밀고 안 주면 그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이 세상에 임금 아들도 특별 교훈을 받아요. 임금 아들 가진 원생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 최치원 씨가 중국 가서 항태자 선생님이야. 열두 살 때 갔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중국 가면 최치원이 뭔 사람 없어요. 그분이 우리 시조라고요. 시조는 참 잘 줬다. 중국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군인도 보병학교도 있고 사관학교도 있어요. 왜요? 질이 달라요. 교훈이 달라요. 하나님도 백성 되는 교훈은 십자가 도요. 그런데 야곱의 도는 왕권의 도라니까요. 그게 왕권의 도는 어려워. 힘이 들어. 이거 보세요. 일을 했는데 역사가 빨리 안 나니까 내가 무익해 공연히 힘을 다해 다해 또다. 이거 낙심된 말이거든요. 이게 나와야 이게 이루어지지. 이런 환경이 안 오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천진을 변해도 일점도 변치 않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가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아무나 못 가요. 딱 가다 걸려 빠져버려. 중단해버려. 못 따라와. 안 맞다고. 우리 교인들 다 나옵니까? 벌써 시험에 빨리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안 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따라가야 되지. 괴로워도 가야 되지. 죽어도 가야 되지.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 이라 하나님 보상했죠. 너 욕먹어 많지 멸류관 보석 박아주고 땀 흘리고 많지 일한 거 많지 하나님 그냥 안 두고 갚아주겠다. 이것이 2사 61장의 신의 내 날이요. 5절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확실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감춰있어. 짓밟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또다 다시 야곱을 자기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의께로 모이게 하시려고요. 이게 초막절 역사예요. 5순절은 다 왔죠. 벌써 2천 년 동안. 성실이 와서 도장 찍어놨죠. 천국 보내죠. 이제 하나님 도장 찍으면 되는데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초막절 말씀.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요. 우리는 마귀 종이요. 하나님 종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마귀 말 듣지만 마귀 말 들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쉽다. 쉽다. 우리가 입만 열면 입에 불이 나가요. 5개월에. 그 나라가 하루에 나와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 이방이 은혜시대 이방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산구장에서. 율법은 본방인데 예루살림인데 예수는 예루살림이 전도 안 했어요. 북쪽 가서 갈릴리 해변에서 해겨라 외쳤어요. 그게 첫 번째 서른 사람 입을 열어요. 그게 마태 사장 몇 절이요. 마태 사장 몇 절. 예수께서 스벌로 나빠리 땅에 가서 해겨를 외치는데 몇 절이요. 17절이요. 17절이요. 3장에서 40일 금세고 사탄에게 시험 받고 이기고 기록된 데 이기고 그러면 입을 열어요. 그게 뭐냐. 이방의 빛이요. 이번에도 영적으로 기독교가 태어났는데 이방이 어디에요. 예수하면 공상주의. 또 이방 종교. 지금 불순이라는 이방이 어디에요. 거기 이제 오결에 나가는 거에요. 이 빛이. 거기서 옷을 바꿔 입고 와서 천연시대 노비가 돼요. 여러분 천연시대 갈 것이죠. 그가 밥을 먹고도 불 때 갈 거에요. 아니요. 밥을 해줘야 돼요. 임금이니까. 그래서 누가 밥을 해줘야 되나. 왕자가 공주고 밥하면 되겠어. 창피하지. 그렇게 이방 쪽 들어다가 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집에 약속이 이루어진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서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여성 와서 바깥치게 했어. 에이 이거 율법 못 쓴다고.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누구든지 여성 믿어요. 3장 심지어. 누구든지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수 아니고 누구든지 믿으라는 것이 예수의 강고판이에요. 그와 같이. 정말 또 누구든지 짐승의 폼 받으면 안 되니까 개수 14장 9절에 강고판이 바꿔줘요. 7대 법이 구원의 법이에요. 그죠. 기독교가 아주 자만해요. 교만해요. 구원 받은 줄 알아. 우리는 주님은 올라가는데 전도에 그러시오. 우리는 다 믿고 구원 받아서 주님이 제림하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개수로 마찬가지로 틀리죠. 전보다 안 맞히는데 뭐 올라가. 증거가 마치 올라가지. 그렇게 잘 못 믿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배 맞아서 오가서 따붕시 산다고요. 이게 전 세계까지 따붕시 갔다니까요. 우리만 남았어요. 술을 빨면. 어디서 우리 친구가 있냐.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 택하자 감춰놨어. 그 감춰놨어. 그 감춰놨어. 감춰놨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7절에. 49년 7절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가 왕권이요. 지금 멸시받는 사람이 세시대 갈 사람이에요. 왕권으로. 또 백성경의 미움을 받는 자.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받으세요. 또 관원들에게 종이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랑이 이르십니다. 5개월 되면요. 초막절에. 그래서 왕들이 왔어요. 바빠서 칼톡이 난리나요. 방백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시신한 나의 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8절에 은혜 때문에 말하고 땅을 상속 준다. 은혜 받으면 상속 받아간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12절 봤어요. 11절 봅시다. 에세겔 8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석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의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석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막이 비밀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스스로 쏟아요. 그래서 당을 짓고 단체를 만들고 수근수근 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기소로마가 지붕이 전파됩니다.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 수근수근 치아당을 만들어요. 그 고름덕교에도 아블로파, 개바파, 바울파가 있잖아요. 그 막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정말 사탄 소리요. 하나님은 열쇠만 버려요. 분명히 사배의 사람이 찾아온다겠어요. 그런데 왜 버립니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에세계엘 시대 사람도 안 믿었고 지금 교인도 에세계엘 시대 안 믿어요. 이 말은 빼드라케도 듣지도 않아. 에세계엘 시대에 들어가면 변화체되는데 여러분 믿죠? 예언서가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가감할 자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태크야만 믿지 않으면 태크야만 못 믿어도 에세계엘 아무리 장작권 지키려고 칼을 뽑아도 이미 장작권은 야곱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못 뺏어가요. 이미 야곱의 집에 두 자들 태어나가서 이사의 두 자들이 벌써 아수로 망치는 예피바 징조라고 했어요. 예피바 징조. 이사의 8장 18절에 징조와 예표. 이사의 집이 스왈라스 마엘 샐바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예표와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꼬이로 승리해. 초막절 승리가 왔단 말이죠.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벌이라 하시다. 갈수록 태산이 파고드가니까 사탄이가 용이 막 들어앉아서 아냐. 그래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본분되어 가니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여자들이 마귀를 생기는데 담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수는 태양신이에요. 담무수는 장식 10장 6길에 담무수의 후손이 쿠스의 집에서 담무수가 낳았는데 담무수는 자기 엄마와 결혼했어요. 엄마와 어머니하고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 노고시 담무수요. 잡조기요. 잡조. 미친놈들이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재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이게 대표자예요. 70인은 그 밑에 그 위에 25인 그 위에 대체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 제도가 그 25인은 아주 고급 장도들이요. 책임자들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등졌어요. 하나님이 지운 소름의 성렬 등을 졌어요. 북문에 있는 우상가피에 머리를 두고 절하는 절에 가정한 짐승 보고 담무수요. 복주세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금송아지요 복주세요. 그러면 신의사 앞에 아론도 금송아지요 복달하다가 모세한테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우상 절단이에요. 돈의 세상, 금송아지 세상. 그 가정은 절하게 된다는 그 금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겁쟁이 돼서 네 은과 금을 하늘에 싸둬라. 땅에는 너를 해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거 보세요. 오늘 현실이요. 현실의 기독교가 뭐 하느냐. 우상가피 경배해요. 용을 섬겨요 용을. 등지고 나철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 해는 태양이지 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별이 크게 두 개요. 밤에는 달, 낮에는 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거기서 행한 가정한 일이 이를 적다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협상주의, 마기주의, 혼합주의, 다원론.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예를 들어 미개인들 무식한 사람은요. 미신을 섬겨요. 아프리카 사람들 코에 나무 꽂고 기 뚫고 다니지요. 그래 보고 왔는데 인도 힌두교요. 간지성행 목욕하면 제가 싹 없어진다. 그래 거기 가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나와. 구원 받았대. 그게 뭐냐. 마기요 마기. 이 땅에 어떤 물이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줘요. 구원이 여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왜 간지성행 가서 목욕하면 구원 받았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웃기죠. 부처를 또 아기 부처를 목욕해 겨울에 추운데 아기 부처 동상 걸리겠다. 자꾸 물을 퍼부쳐묻이. 그래 복 받는다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따붕시지. 개인시세가요. 성회 때 모이면 손을 벌려. 영화야 벌려. 하나님. 꼴도보기 싫다. 우상 성벽을 손벌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냐. 구장에 여섯 사람 나온 것이 종말이잖아요. 종말을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 역사다. 구약도 430년 수립바벨가 회복시키고 예수도 재림 때 수립바벨로 회복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진과 실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좀 해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소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전인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바다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쇄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었던 것을 영생 주시되 값없이 아들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의 피로산 값이니 내 것이 아니고 주의 소유가 되었나이다. 주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고 뿐이니 순종 못한 절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순종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매를 막고 쫓겨나고 집밟혀도 욕을 먹어도 누명을 써도 마귀 공격받아 상처가 나도 오직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별절부굴에 백마 용사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